현대차는 8일 KTX 부산역에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 부산역 현대차 홍보관 개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. 2013년 11월까지 2년간 1차 시범 운영되는 KTX 부산역 현대차 홍보관은 엣지 오브 더 다이아몬드 엣지 오브 더 다이아몬드 를 전시 콘셉트로 현대차의 경영 철학인 모던 프리미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. KTX 부산역 현대차 홍보관은 신형 i30, 제네시스 등 신차를 전시하고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, 신차 정보, 이벤트 등을 소개하는 스마트 뷰, 운전체험 시뮬레이터, 와이파이, 와이파이, 종 등을 갖췄다. 이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의 담당 직원이 예약한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KTX 부산역 홍보관에서도 운영한다. 시승차는 에쿠스, 제네시스, 제네시스 프라다, i30, i40 등 총 15개 차종이며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홍보관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원하는 차종을 신청하면 된다. 현대차는 고객이 원할 경우 해당 차종의 굴반 내와 차량 계약 등 모든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